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법신물장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임재선사 어룡에 보면 너희 한생각 마음의 청정함 밑준지에 너희 집안의 법신물이다 그 집안 법신물도 될 뿐만 아니라 너 자신 법신물이라고 하죠 무엇이? 청정한 빛이 사실 이론의 이치란 자체가 빛이거든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무한한 빛이다 광맹이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 내 몸 안에 법신물이 들어있고 또 우리 집안 멀리 바라보지 말아라 멀리 찾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그 집안 거기에 법신물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범기 어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몸은 곧 한 부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처님하고 3000년 전에 즉 현실이 왔는데 부처님이죠 그러면 뒤에 우리들하고 떨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이야 난 곳이 닳고 산 곳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사실 그 마음을 통하는 건 똑같잖아요 물론 이치를 밝혔느냐 못 밝혔느냐 즉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또 마음이 정말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 마음 근본 이치까지 변행이 됐다고 하면 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마음 또는 지혜 유신력 무혜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느냐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우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교단경 보면은 이 일은 모른 적이 자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자성이에요 자성 내 자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 밖에 어디 다른 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다 어느 때나 생각 생각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이 넓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 또는 수영을 한다는 것은 마음자리 하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심 마음 마르기면 됩니다 청심이라는 게 무슨 부자라고 해서 고간대작이라고 해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맑고 참 어렵게 사는 민중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흐리고 큰 아이다 마음을 맑히는 건 수양하면 되는 거예요 깊은 수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의 유무나 재산의 유무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 내가 밝히는 것이 결국은 법신부가 가까워지고 또는 법신부에 합치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부체를 봐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비로소 얻게 되니 구태의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냐 아 그렇죠 우리가 때로 어디 수행단체라고 봐야겠죠 수행단체가 있다 그럼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찾아가서 못 하자는 거나 결국은 마음 하나 밝히잖아요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맑게 하고 이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문 열고 나가서 어디 어디 갈 필요가 없다 대사는 너의 앉은 자리 손자리 이루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광명에 솟아도 지혜가 되고 복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들을 해놓고 보면 결국 성자들의 마음은 깨달음은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움경론에도 보면 물의 유종의 근본은 지혜에 의해 원을 삼고 지혜로 지혜의 바다로서 근원을 삼고 함식은 우리는 법신을 총괄에 채를 삼거니와 이게 함식이죠 함식 모든 식을 먹으면 일체 생명들은 모든 법신을 통해서 채를 삼는다 다만 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가 막히고 정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지가 막힌다 정이 뭐예요 벌레망상이죠 결국 뭐 사단 칠정 하는 식으로 칠정이라고 그 자체가 칠정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벌레다 이 벌레가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지혜가 막혀야 된다 상변체수 그러니까 상이 변함으로 생각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채도 타라진다 근본을 통달하면 정이 망하고 마음이 뭘 알면 체가 합한다 그러니까 근본을 요단하게 되면 그 정 자체가 없어진다 없어져요 사연적으로 그러니까 공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일체 벌레망상이 사량개교 등등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습이 있고 심습이 있습니다 행동을 해서 내 육군농작을 해서 지어놓은 어떤 습성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신라 때 그랬잖아요 김유신 그분이 퇴청을 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해서 퇴근을 요새 말 퇴근을 하면은 천관이라는 기생김을 꼭 돌렸답니다 말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리스크이 습성이 됐어요 말이 저절로 가요 뭐 이리저리 이리 가자 저리가 안 해도 의뢰에 퇴청을 하면은 그 말을 다 퇴청하면은 그 말이 그 집 가 그래서 뭐 술 한잔하고 본가로 돌아가 이제 그것을 안 어머니께서 앞으로 삼국을 통일해야 하고 이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대장부가 그깟 기생하나 떨쳐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큰일 하겠느냐 등등의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리라 했는데 그날 또 퇴청을 하니까 말이 그대로 가요 말이 이리 가자 저리 가지 않는데 쳐주려고 한다 왜 말은 그 습이 쩔어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말을 머리를 치고 다시는 가리 안 했다 그것이 이제 말로서의 행습입니다 우리 갔으니까 그러면 심수부터 그냥 보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의식도 않고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 마음에서 나온 습성이 꽉 쩔어 있어 이것이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문명이에요 이 문명이 다 가리기 때문에 근본을 통달했어도 결국 그 청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행습이나 심습 이런 것들이 쩔여서 근본을 알지도 못하고 지심채합이다 마음을 알지도 본성에 합의를 못해 그래서 통달하면 정이 망하고 마음임을 알면 체가 합한다 그래서 결국 근본을 통달하면 습성이 결국은 없어지고 역시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본체에 본성에 또는 본 진리에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노입도요문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냄을 아는 것이 실상 법신이요 불괘심 마음이 흩어집니까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불괘불매 어설프지도 않냐고 무너지지도 않냐고 불념 물들지도 않냐고 원래 근본 마음이 그렇게 되어있어 청명의 마음 청명지심이죠 그러니까 막고 밝은 마음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대로 근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실상법신이다 실상법신이에요 실상법신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그래서 내 마음을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주하고 어떻게 통하냐 다시 말하면 법신을 예로서 진리하고 어떻게 통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통이 되어있다 마음이 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도 결국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공덕법신이다 이런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흔인 것처럼 역시 마음을 알고 만상을 알았을 때 공덕을 베풀 수 있는 뜻이 힘이 생겨야 된다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다 무심이죠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내놔라 아니 나 순사들이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뭐냐 마음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뭘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비를 들어서 등을 친다거나 아니면 주먹을 쥐고 얼굴을 친다거나 아니면 코를 비튼다거나 그게 마음이다 등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코를 비트는 그게 지금 마음이야 마음 내가 마음을 맡아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우문인지도 몰라요 어리석은 물음이죠 마음 내놔라 어떻게 그럼 당신 마음 먼저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임의 마음을 내놔라 하고 했을 때 이제 마음을 내놓은 거죠 그게 그것마저도 결국은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경기까지 이제 가야 한다 또 금기 따라 응하여 설법하는 것은 응합합시다 응합합시다 숙이 설법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들께서 성자들께서 설법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스스로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설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물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근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지식이나 지혜의 심체를 엿을 수가 있다 이거 숙이 설법 아닙니까 숙이에요 그 사람이 키트를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무엇을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하는 걸 따라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먹기 싫어하는 않죠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다 도가 뭐냐고 묻는다거나 부처가 뭐냐고 묻는다거나 할 경우에 너는 얼마나 공부했냐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일 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스승이 법문을 그 사람의 근계에 맞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형상이 없어 얻을 수도 없음을 아는 것이 홍보신이다 여러 가지 홍보신이 무슨 응하보신이 등등했지만 계속 한 자리에요 법신물 이론짜리 이론 법신물짜리 그 진리 하나 끼치면 삼천대천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경전 또는 모든 진리 있지 다 섭렵할 수 없다 한 생각 움직이지 않냐고도 다 할 수 있다 한 마음 내지 않냐고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공부하는 묘 아닙니까 송하기를 범내 생어성하고 법은 이에 성궁무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지나면 시간에 성시가 바로 법이다 성궁이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성의에서 발현되는 그대로가 법이다 신자 아유군이라 몸이라는 건 이제 나의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몸은 육체죠 그래서 불은 심리덕 아니에요 부처는 이에 마음속에서 온 나니 비기체비입니다 내 몸에 갖춰져 나는게 아니어라 이게 뭐냐 그러면 법신불행입니다 법신불행이에요 법신불행이에요 너는 또한 너의 몸이 있고 너는 또한 너의 몸이 있고 나는 나의 몸이 있다 또 부처도 심시불 심시불 마음이 육체입니다 성법신불 이거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도 없죠 이도 돼 있으니까 부처는 이에 마음속에서 온다니 부처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얻어져야지 깨우쳐져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처는 이룰 수가 없다 금생에 못했으면 다음 생이오고 다음 생이 안되면 그 다음 생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닦아가야 부처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인가 기현이 닿으면 기현이 닿으면 눈 감자가지 않으냐고 발 한 발 뜨지 않으냐고 입 한번 열지 않으냐고 그 자리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 내 몸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내 속에 갖춰져 있어요 내 몸에 저 멀리 어디가 있다 하거나 저기 저 사람이 있다 하거나 어디 하늘 어디 있다 하거나 땅 밑에 어디 있다 하거나 그랬으면 혹시 이제 그 때로 아쉬운 소리를 해서 딱 그것 좀 달라고 딱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냥 그것 좀 달라고 헐랑하다 모르지만 아쉬운 소리 하나 살지 않으냐고 돈도 드리지 않으냐고 어떤 수고도 드리지 않으냐고 그대로 내 몸에 갖춰있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되잖아 벗신 심지어 벗신은 마음 위면에 있는 것이오 이제 마음이 일어나 이전이 있잖아 그 이전에 분명히 있잖아 원리우 우궁장이라 둥근 진리는 우주 하늘에 갈받으라 이게 말이니깐 우주라 그랬지 어디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밖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서 보면 또 우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룡무진일 수밖에 없다 욕즉 명청물인데 밝고 맑은 부초를 증능하고자 할진데 군수 물 정량하라 불이러니 닦아 게을러 어정거리지 말라 중생이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의 부처의 법신을 입기 위해서는 피난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니깐 진리의 길을 수행의 길을 밝혀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러면 된다 그러셨지만은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것이 공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로는 법신부리니 우주만이 보느니라 그랬으니깐 우주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 자는 집이다 지붕이다 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깐 지멘자와 지붓자가 계란된 모습 여기에서는 발음과 보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자는 본래 지붕이나 처마를 뜻하기 위에 만든 글자였다 전통가옥에 있는 처마는 높게 소사오른 곡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감겨져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우는 지붕 처마 굽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별 중요하지 않으니깐 이제 넘기겠습니다 주운은 역시 같은 의미에요 무한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운은 집이나 주거 하늘 또 진멘자와 이제 말면물 유자가 계랍돼서 이뤄진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주는 천지 사방과 고항 금래다 고항은 우고 금래는 주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세계 또는 천지간 만문을 포용하고 있는 공간 자연 두라고도 한다 질서 있는 통일체 또 가운데 물질과 복사가 포함한 모든 공간 문자는 자연계에서 오랜일날부터 지금까지를 일러 우라 하고 사방과 유하를 일러 주라 하였다 이제 왕고 내금 자 이지주요 사방상하 이지우라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공이 바로 우주다 그 얘기 있죠 이렇게 시간 공간을 통틀해서 결국은 우주라 간다 그러니까 우주가 현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세계 또 넘고 노도놀고 또 넘고 우주가 중증불질해요 얼마나 높고 크고 큰 줄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게 높고 큰 우주도 이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런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안에 약간 작용이 있죠 조화 이런 것들이 또한 한대학자의 장형은 우의 겉은 담이 없고 주의 실마리도 또한 담이다 우지표 무국 주지 단 무궁이라 담이 없다 요궁이 그러니까 이론 진리 외에 무엇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따가 또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진리를 벗어난 건 마음물은 물론이지만 우주 자체도 공권 자체도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실마리도 함이 없다 그 조금 옆을 나게 해도 옆을 수가 없죠 철학은 우주 즉 모든 공간 시간 물질과 모든 것을 통칭하며 물질의 전체이며 물리학과 천문학 최대 연구 대상이다 철학은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시간이 무궁무진하고 공간은 무한대로 존재하며 진량은 무한으로 있다 그런데 진량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정말 대각을 이루는 성자들이 무슨 천문을 모르겠습니까 물리를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고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단 마음을 쓰지 않을 뿐이다 그 방향에 주력을 하지 않을 뿐이다 몰라서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중성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쓰겠죠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안이하고 중생제도의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외하고 성의품 26장에 보면 호흥복계를 소유해서 이전등기를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호흥복계라는 게 바로 이런 진리다 이런 진리를 깨쳐야 너의 영역이 넓어진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마당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든지 해놓고 몇 명의 친구들이 앉아 이렇게 해서 돌, 사금팔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제일 1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호흥복계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 깨치고 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전등기를 얼마만 캔나 요사이 땅 투기니 뭐니 해가지고 시끌벅적 하지 않습니까 등기를 해놔야 돼요 등기를 이전등기를 해놔야 이게 확실하게 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한다 세상에 주인이 있는 땅인데도 팔아먹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뭐 국유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벌을 한다 어른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호흥복계는 주인이 없다 등기부에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호흥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이전등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상 보이는 이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너머 보이는 너머까지도 내 땅이다 또는 내 호흥이다 이렇게 등기를 확실하게 해놔라 그런 말씀을 성경부에서 하신 거예요 중국 남성 때 사상가인 우주위는 네 분수 안에 있다 우주간사시 기분 내 사랑 우주위지만 내 있다 이렇게 넓게 전개되어 있는 네 우주가 내 안에 그대로 담겨있고 갈무려져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돼 있다 담겨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갈무려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어서가 아니라 누가 주입시켜져가 아니라 아 그대로 갈무려져 있다 그래서 우주의 일이 기분내사 기분내사가 결국은 우주간사다 이게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와 인간뿐 아니라 마녀와 마음까지도 또한 한 우주요 한 이치며 한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연결되죠 이 세계 인류가 연결된 것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안의 생명이 연결된 것 뿐만 아니라 수륙공개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된 상황을 내가 얼마만큼 품어주느냐 내가 얼마만큼 제도하느냐 이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다 조정사원이라는 책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주란 천지사방을 우라하고 고안금래를 주라 한다 천지사방이 뭐예요? 공간 아닙니까? 공간이 우기예요 또 고안금래 왔다 갔다 옛날과 지금 또 미래까지도 이거 주다 시간 공간 그 자체가 우주다 그래서 우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이 자리 눈을 뜨면 우주를 보고 말을 하면 우주를 보고 냄새를 맡으면 우주를 맡고 눈으로 보면 우주가 보이고 그래서 시간 공간을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다 또 선문염송집에 보이는 우주란 사방상하를 우라하고 고안금래를 주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 공간이죠 또 침운 경우에도 우주가 지극히 높다는 것을 알면 공경하기를 천속 천속은 곧 부모이다를 넘으리라 우주가 할 말은 없습니까? 지극히 종교의 대상이죠 그래 이런 진리가 종교의 대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우주를 섬기게 된다 진리를 섬기게 된다 부모로 공경해라 그러면 우주로 공경하면 되고 결국은 진리를 공경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우주를 알고 시간 공간을 알고 이루어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경래에 보면 겁진 소시 일제 소유 계동 호응이야 겁이 다해서 시간이 다해가 돼가지고 태워질 때 일제 소유는 텅 빛이다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공수로 공수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억만금을 세상에 살면서 쌓았다 할지라도 갈 때는 나무엇 한겹 입고 가는 겁니다 큰 집이 천간이라도 그런 얘기에요 천간이라도 내가 잠자는 데는 한 병이 불어났다 그때 한 병 정도 가지면 내가 뒤척뒤척하면서 잘 수 있는 거 천간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처럼 이렇게 다 텅 비워라 떨쳐내라 털어내라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글 한 편을 지은 거예요 5등심자는 10위 우주 광막우주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자체가 우주요 광막한 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바로 우주고 광막한 우주는 바로 내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과 우주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또한 우리의 성품은 이에 우주이고 고요하고 그윽한 우주가 바로 내 성품이다 그러니까 5등성자는 10위 우주라는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뭐냐 바로 우주라는 또한 우리의 행하는 바가 이에 우주의 움직임이오 그러니까 또한 우주의 조화를 부리미 이에 몸에 미쳐 활용되는 것이다 정교우주가 고요한 그 우주가 바로 내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은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이 그러니까 고요한 자리다 맑은 자리다 밝은 자리다 5등소형은 내 우주지 도려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육군 작용을 하는 것은 결국 우주가 움직이는 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움직이냐 진리가 진리가 보시는데 아니 보신다기보다는 내가 진리 자체인데 어떻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냐 지금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선진께서 내가 교장에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더랍니다 종교는 보호시도 남을 도와준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데 길이었습니다 저를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교문님 다 크죠 교문하게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교문님 말씀이 우리가 도울 길은 없고 그대가 육신을 가졌는데 팔을 하나 잘라서 팔 경우에 10억을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팔을 하나 떼주고 10억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겠더라고 하자 팔 하나 떼주고 10억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문님이 그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굶은당할 때라도 세상에 그 몸까지 팔아서 팔았나 팔아가지고 10억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결국은 결국은 우리들이 행하는 바가 우주 움직임인데 어떻게 우주를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 부분을 팔아가지고 돈을 호점에 넣을 수가 있냐 이건 네팔이 아니라 이건 우주팔이에요 우주팔 이런 진리팔이에요 이런 진리팔을 내가 조금 궁어다 그래서 이것을 떼가지고 주고 돈 씹어 받아서 모자라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하는 마음 성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군동작을 얼마나 조심할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소행은 행하는 바는 우주동이다 우주지동 우주지동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다 우주지사와는 내 체신지 용해라 그래서 우주가 좋아 불임이 이에 몸에 미쳐서 활용되는 것이죠 우주가 나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의 5등 흡식은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이것은 우주지 성주예요 우주의 성주 괴고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주경원회인데 이 성의 자리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흡식이 흡식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게 우주가 숨쉬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주가 숨을 쉬더라 또 반면에 호식은 즉 우주지 괴고 호식이에요 내뱉는 것은 이건 우주가 내뱉는 거예요 내가 숨을 내뱉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내뱉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몸과 마음은 옆이 우주 불가벌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저 우주를 더불어 조금도 변함이 없고 둘이 아니다 하나다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심을 또 우주신을 우주행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호동작 육군동작 행주자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냐고 하늘을 보고 침 뱉으면 결국 자기에게 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는 산다 안 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함부로 사기를 부리고 함부로 속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를 속이고 우주에 사기를 치고 우주를 없인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죄벌이 내리지 안 수가 없다 하여서 우리들이 명심을 해서 공부 잘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